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조했다는 소식 한 달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이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었나 봐요. 한국수력원자력은 프랑스 전력공사,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3자 경쟁을 벌여서 여기서 앞서면서 지난달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거든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극도로 낮지만요.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을 맺어야 이게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체코 원전은 오는 2036년, 그러니까 계약으로 보면 11년 뒤에 완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한 체코의 국가사업인데요. 1,000메가와트 규모 원자력발전소 사업비 170억 달러를 들여서 건설을 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 기업들이 아랍에미리에이트에 지었던 원전 사업과 비교를 하면 사업비 규모 또 발전 용량에서 조금은 작은데 유럽 시장에 첫 번째 진출을 한다는 그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중동 사업 때와는 달리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자체 기술, 또 부품만으로 발전소 건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이게 잡음이 생긴 게 아까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전통 발전 사업자고요. 원전 또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첫 원자로인 고리 1호기를 건설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미국에서 30년 넘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못하면서 사세가 기울었고요. 그 이후 기술 개발에서도 손을 놓게 됩니다. 한때 일본 기업에 팔렸다가 일본 대지진 여파로 파산을 하게 되고 지금은 캐나다 회사에 다시 인수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체코에 진정을 낸 거잖아요. 이게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원자력 발전소 지을 그런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건설을 맡았었고요. 당시 기술 이전도 해줬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 40, 50년 전 기술 이전을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을 가로막고 나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고리 1호기 이후에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을 개발하면서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을 했죠. 1997년 이후에는 독자적 기술 개발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까지 맺었다는 게 한국 수력 원자력의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초창기에 큰 영향받은 점, 이건 인정을 하면서도 뉴튼의 후손들이 선조가 발견한 발견을 몇백 년 지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되게 오래전에 기술 이전을 했고 어쨌든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할 때도 비슷하게 주장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사업을 수주했을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바라카 원전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품 또 설비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일부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합의 조건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발주한 규모가 전체 사업비의 한 10%, 20% 사이였으니까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었죠. 이번에도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준장의 근거이기도 하고요. 웨스팅하우스 공장이 올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격전지 중 격전지인 펜실바니아주에 위치한 점도 이런 주장의 현실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잘 해결이 될까요? 지금까지는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정황은 거의 없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처음 소송을 본 게 미국 법원이었는데 여기 1심 판결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장했던 규정이 미국 정부에게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웨스팅하우스에게는 소송을 걸 권한 자체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체코 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업 계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정황이고요.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막아달라는 이런 이의제기, 체코 반독점 기구에도 냈는데 이게 결정을 내리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측 때문이거든요. 무엇보다 체코는 시작이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는 유럽 국가들이 많아졌는데 이걸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성일 기자